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토요일 오전 오전 그 8시 4분을 지금 가르치고 있네요. 그 지금 뒷배경이 달라 보이죠. 내가 그 이사를 했습니다. 전번에 살던 그런 곳에서 이사를 해가지고 지금 새로운 집에서 이제 녹화를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고 보니까 언젠가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필기를 써가지고 올렸지만 굉장히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잖아요. 전화를 받으면 도저히 내 소리가 내 말소리를 못 알아듣겠다는 겁니다. 그러게 내 말소리가 울린다는 거예요. 공간이 울리니까. 야 이렇게 많이 공간이 울리니까 이제 유튜브 하긴 다 클럽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장롱이라든가 이런 가구들을 나무로 만든 가구들을 이제 방 안에 빽빽 이렇게 배치를 시켜놓으면 울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구가 없고 지금 내가 있는 것도 철제 책상이거든요. 철제로 만든 컴퓨터 책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간에 나무로 만든 가구가 없다 보니까 소리가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유튜브를 하지 말라는 또 신의 기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울림을 없앨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유튜브에서 검색도 해보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흡음제라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흡음제라는 것은 소리를 흡수하는 재질이다 그 말이죠.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흡음제입니다. 흡음제. 이제 크게 보이죠. 이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가로가 60cm 세로가 60cm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12장에 4만4천 원이죠. 12장에. 그래서 내가 이 24장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쪽 벽면을 붙였거든요. 그런데 이걸 붙이고 한쪽 벽면을 붙이고 나니까 확실히 울림소리가 없어요. 울림소리가 없는데 애당초 내가 생각하기엔 한쪽 벽면에 붙이고 또 맞은편 저쪽 벽면에도 붙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쪽 벽면만 붙여놓은 상태고 맞은편 저 벽은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흡음제가 또 주문한 게 이제 월요일날 도착한 날이에요. 그런데 어제 내가 이걸 작업하면서 본드로 붙였습니다. 본드로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분들 본드냄새가 독하잖아요.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사람이 여기서 생활하는 방인데 그렇게 본드냄새가 나서야 되겠어요. 그래서 한쪽 벽면은 본드로 다 완성을 했는데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냄새가 나지 않고 접착력이 아주 우수한 그런 접착제가 없나 검색을 해보고 또 그런 접착제를 발견했어요. 값이 조금 비싸지만 그러나 그 냄새가 안 나고 접착력이 아주 우수한 그런 제품을 또 구입했습니다. 그게 28일날 도착한다래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도착한다고 하죠. 그게 도착을 하면 그 접착제를 냄새가 나지 않은 접착제를 이용을 해가지고 맞은편 것도 다 이제 완성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내가 이거를 한쪽 벽면을 붙여보니까 울림소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 녹화를 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글씨를 써서 보고서에 올리기는 뭐라고 했나요. 10월 중순경이래야 여러분들한테 이제 올릴 것이다. 영상을 올릴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10월 중순경이 오기도 전인데 한쪽 벽면을 이 흡음제를 붙이고 나니까 벌써 울림이 없어졌다고 하죠. 그러나 이제 더욱더 완벽한 울림을 없애기 위해서는 저 맞은편까지 다 이제 붙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울림이 없어졌길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고할 겸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서 녹화를 하게 된 겁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내가 새로운 집에 이사를 했는데 여러분들 내가 이사를 하려고 이 주변의 원룸을 내가 많이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그 원룸 주인인 원룸 사장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전화를 하면 멀쩡히 방이 있는데도 공실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야.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런 깊은 얘기까지는 여러분들한테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내가 하여튼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해가지고 이사한 집에서 이렇게 녹화를 해서 울립니다. 그래서 한쪽 벽면을 흡음제로다가 붙였더니만은 확실히 울림이 없어졌다. 그런데 이제 맞은편까지 다 붙여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냄새가 나지 않는 접착력이 우수한 그런 접착제가 도착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작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맞은편까지 붙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유튜브 한지는 오래됐지만 내가 아직도 유튜브 조이스도 많지 않고 그다음에 구독자 수가 544명인지 그래요. 남들은 몇만 몇십만을 오락내리라 한다는데 나는 아직 천명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유튜브를 위해 올려봐야 아무런 유튜브에서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은 아무것도 없는 거고 나는 진짜 순수한 취미 차원에서 이걸 하는 겁니다. 순수한 취미 차원에서 돈도 바라지 않고 하는 거기 때문에 봐주시면 고맙게 하지만 안 봐줘도 상관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